전화 한 통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바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인데요. 개설된 지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는 백거성 씨. 한 달 전 길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던 할머니는 진료비 걱정에 119 신고조차 할 수 없던 상황. 백 씨가 도움을 청한 곳은 010-4419-7722. 바로 경기도의 긴급복지 핫라인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할머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사회제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진짜 최대한 많이 널리 널리 알려져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2022년 8월에 만들어진 긴급복지 핫라인. 이후 위기상담 콜센터가 생겼고 경기복지톱과 누리집까지 확대됐습니다.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532일 만에 민원상담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286명이 복지상담을 받고 나머진 건강보험료 미납이나 도내 정책 등을 문의했습니다. 복지상담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생계지원 비중이 가장 큽니다. 1,883명이 긴급복지와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성이 등 공적지원을 받았고 975명이 민간지원을 통해 현금이나 상품권, 후원 물품 등을 받았습니다.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초기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제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점차 이웃이나 지인 등 지역사회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과 촉방촌, 무료급식소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도민 밀집지역에는 현수막을 걸어붙였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이 더욱 활성화되고 말없이 어려움을 겪게 해주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이 손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복지 상담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핫라인이나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지톱,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 어디로든 제보하면 됩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GTV 뉴스 최창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라인. GTV 뉴스 최창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라인. 감사합니다.